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피플투데이라는 잡지에 인터뷰를 했는데 피플투데이에서 블로그에 자세하게 제 그림도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고리들을 딱 치면은요 오 맨 처음에 뜨네? 그러니까 제 인물정보가 이렇게 뜨고요 고리들 치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인물정보에 연결된 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연결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만 하다보니까 주로 근데 이제 고리들을 딱 치면은 맨 위에 맨 위에 이제 가장 최근 인터뷰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뭐 제 칼럼 뜨고 소피아 여성병원에 그림 판 거 그 블로그 뜨고 이거는 암튼 지금 제 관련 블로그가 다섯 개가 뜨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다른 거고 암튼 일단 인물소개 바로 아래 관련 블로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파란 양복 입은 거 이거를 다 클릭을 하면 지금까지 기사 중에서 제 그림이 그래도 가장 좀 잘 나온 블로그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피플투데이 블로그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룹전에 했던 큰 그림 보이고 저 프로필 사진 양복 입은 거 처음에 여기다가 머리를 좀 심었더라고요 위에다가 근데 심지 말라 그랬어요 원판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제 강의로 저에 대해서 소개한 거 하고 또 틀려요 이렇게 이제 대표 이게 이제 소피아 여성병원에 팔았던 그림이고 또 이제 이런 이런 제목만 읽어드리자면 미술학도에서 유튜버가 되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노동하던 아 열심히 노동하던 사진 그리고 예전 대표 작품 이렇게 그림들하고 사이사이에 지금 현재 한국 화단에서는 뭐 어쨌건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화단에 BTS다 이런 얘기를 BTS가 되어 가야겠죠 이제 앞으로 이 과정에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쭉 좀 이번에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3년간 일했던 특허사무소 테헤란노의 특허사무소에 문춘을 빌리자가 산 그림이죠 이건 제가 쓴 미래특허 119 책이고 이렇게 이제 제 미래에 아 계획까지 그러니까 피플투데이 본 기사보다는 블로그가 훨씬 보기 좋게 뭐 제 이야기는 이렇게 좀 더 큰 글씨로 보기 좋게 해놔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음 좀 느낌이 다를거에요 직접 네이버에 고리를 쳐서 이 맨 위에 뜨는 이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유튜브로 제 얘기를 들었던 거 하고 상당히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이구요 제가 예전에 노동하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농가주택을 지으러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형이 건축업자 자격증이 없어서 27평 이하인가 밖에 못 지어요 큰 건축업을 못하거든요 주로 이제 작은 것들을 지으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런거 뭐 내장제 인테리어도 해야되고 이게 지금 석거보드에다 오공본드 바르는 건데 이 상당히 숙련된 본드틸이죠 잠깐만 왜 안돌아가지 잠깐만 어? 이상해 안먹네? 잠시만 이거는 이제 석거보드를 벽에다 박는 그런 기계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 박는 작업 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페인트질 작업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제가 저는 이상하게 그 이렇게 건축노동을 하면은요 아주 추울 때 하고 아주 더울 때 하게 되더라구요 그게 이제 봄 가을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추운 겨울하고 뜨거운 여름에 이제 어차피 고생하는거 남들 잘 안할 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발 시려워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겨울에 공사하던거는 아 겨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추운 겨울에 작업이 늦게 끝나서 해가 지고 나서 그것도 물청소를 마지막에 이제 공사 끝나면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청소까지 겨울에 이제 했거든요 바닥을 이렇게 고압의 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보름 동안 아팠어요 몸살감기로 그 겨울에 물 맞아가지고 정말 고생했죠 이게 이제 그 데크에 데크에 난간 만드는 작업이죠 톱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망치로 저게 정인가요 망치로 이제 갈가내서 아 이거는 예전에 뭐 좀 노가다 하던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장인어른 묘소 정리하던 사진이고 이게 이제 그 천정 석거보도 붙이는 작업이고 간식 김밥 이게 이제 그 물꼬 내는 햄머드릴 아 지금 뭐더라 아무튼 햄머드릴 작업 저거 손 되게 아파요 판목 막상 하면은 간식 먹던 이건 이제 니스칠 오일스텐 오일스텐이라고 나무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비가 와도 나무가 썩지 않게 해주는 오일스텐 작업이 있죠 저 사람은 전기 작업하고 있고 이제 시골에 칩구할 때 농사 지어주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현관 만들던 작업인데 저렇게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이 농가주택은 전문 기구가 와서 뭐 하고 뭐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보이죠 6. 공사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찍은 이런 사진이죠 마무리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어 끝났구나 저를 이렇게 알바를 일당 20만원씩 주고 쓰던 형이 있어요 물론 일당 10만원만 주던 형도 있었지만 그 형이 이렇게 그 형이 이렇게 일당 10만원 주던 형은 사진 안 찍어주고 일당 20만원 주던 형은 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게 너가 나중에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래서 어 재료비를 벌었던게 다 추억이 된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줬었죠 어 암튼 오늘의 그 본론은 네이버에 고리드를 치면 이렇게 딱 치면은 제 인물검색이 나오고 맨 위에 있는 블로그 어 최근에 한 인터뷰 지금 4시간 전에 올라간 어 블로그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 제 그림에 대해서 또 제 꿈에 대해서 어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 뭐 이런거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